빅스의 3주년 축하 파티 짜잔! 여러분 여기는 빅스... 어? 이거 써주세요 빅스의 3주년 축하 파티 현장입니다 예! 다들 0.0시에 공개할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고 다 이렇게 뻗었어요! 아 체력을 너무 빼서 아 홍빈이도 뻗었고 해냥은 원래 저라고 해야 돼 혁이도 체력이 더 지쳐서 오 덜 익인 거 봐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고 홍산도 불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다 놀았나봐요 앤씨 어우 저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? 드디어 빅스의 3주년입니다 아 헬륨 마시는 거예요? 네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도 자기 목소리 진짜 이상해지는 거 같아요 범죄자 하는 사람 목소리인 거 같아 그렇게 먹어? 아 아 아 에이 그냥 형이 변조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진짜 이상해 어 진짜 네 몸이냐 뭐 이렇게 3년 동안 오륜 미니저인데 오 진짜 이거 이상하다 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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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할 수 있어 킨님 돌아오는데 이거 빨리 돌아와 아 아 아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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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너무 틀난다 진짜 킨님 아 아 아 아 헬륨가스 먹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 자 이거 마셔봐봐 자 마셔봐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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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와 크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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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 아 초록색으로 변했어 크롱 크롱 자 빅스 여러분 카메라 한 번 봐 보세요 여기 다 네 바보 다 봐봐요 바보야 아이고 봐봐요 자 안녕 자 멤버가 멤버에게 바로 옆에 있는데 영상 메시지 보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와 큐 그래 혁아 3년 동안 뭘 그렇게 먹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자랐구나 몸도 마음도 아하 바람처럼 스쳐가는 청려가 낭만아 아직도 내겐 책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야 ㅋㅋㅋㅋㅋㅋㅋㅋ bili 네 3년 동안 많이 먹고 잘 자랐는데 연습도 아직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항상 성장하고 있는 혁이가 대못이고요 우와 우와 와 썹픽 썹 빽 오늘 바이 Motel 오늘이 가고 멀레 혁이 3년 동안 되게 많이 근데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실력도 많이 자랐는데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지금 하듯이 열심히 해서 몸 빼고 다른 걸 다 키웠으면 좋겠어요. 몸은 내요? 너가 헐크 될까봐.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더 멋진 노래, 춤, 모습, 다양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3년 동안 고생 많았으나 앞으로 더 고생하길. 자 홍빈아 너한테 할 건데 딴짓 하지마. 네 제 옆에는 홍빈이 형이 있는데요. 저는 홍빈이 형한테 하면 되나요? 맞아요. 어디가? 실뜨기야. 실뜨기들. 네 우선 홍빈이 형 이제 또 저희 빅스가 3주전이 됐는데 3년 동안 정말 즐겁게 저희끼리 재밌게 보내 오면서 많은 일들, 많은 추억들이 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또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날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믹스 모드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들만 가득하게 화이팅! 릴레이가 참... 말로. 네 켄이 형 우리 노래도 잘하고 재미있는 우리 메인보컬 형 켄이 형 3년 동안 재밌게 해줘서 고맙고 노래도 열심히 불러줘서 고맙고 형 때문에 항상 작업 받아서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니까 내년에는 메인보컬 자리에서 내려와. 앞으로도 더 잘 부탁하고 계속 같이 놀자. 안녕. 고마워. 계속 볼 거니까 딱히 많이 할 말은 없네. 이 정도는 많이 한 거야. 잘했어. 네 우리 빅스의 리더! N 형! 항상 우리 빅스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빅스가 빅스의 마음가짐이 좀 흐트러질 때쯤에 이제 형이 저한테 충고도 하고 이렇게 좋은 말 해줘서 고맙고 누구야? 누구야?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 빅스 항상 잘 부탁드리고 말 잘 듣는 그런 동생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너만 눈치고 이렇게 같이 해줘야죠. 형 그리고 DJ도 하니까 DJ도 제가 또 게스트잖아요. 게스트죠. 게스트잖아요. 게스트. 그러니까 같이 이끌어 가보도록 합시다.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응 뿅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자 레오. 멀감된 짓들이 하고 있어. 없어요 레오님. 올 거야. 레오 일로 와. 야 가서. 우리 레오 우리 레오는 지금 작곡도 정말 잘하고 있고 작사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멋진 결과물로 팬분들께 보답하는 그리고 빅스와 늘 함께하는 그런 레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빅스 동생 라비 응. 3년 동안 형들 잘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어? 팔이 안 들어간다. 누구보다 의젓하게 열심히 해주고 너무 고맙고 랩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응. 외부에서 외부에서 너의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뭔가 잘하기보다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그대로 보여주면 아마 아주 큰 좋은 결과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문나비가 됐으면 좋겠다. 유야. 와우. 네. 3주년 덕담 플레이가 이렇게 릴레이 덕담 릴레이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실뜨기 바람이 불고 있어요. 자 여기 실뜨기 하고 있는데 이거 돼. 이거 돼. 이거 돼. 또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요? 돼 돼 돼. 자자 네 해주지. 말도 안 되는 실뜨기야. 그래? 해볼게. 하나 둘 셋 앞으로 3초 안에 완성해야 돼. 하나 둘 둘 오케이. 아 아 아 3초 안에 완성해야 돼요. 하나 둘 셋 오 이거 또 겉뜨기 안 뜨기가 있다고 하나 둘 셋 오 자 지금부터 돌핀 쇼 지금 오 아 아 아 아 음 빅스 사랑해 빅스요? 빅스? 어떻게 먹어야 되나? 빅스 사랑해 진짜 안 먹었어. 빅스 빅스 진짜 사랑해 우리 애기들 아 빅스 사랑해 잠깐만 안 먹을 것 같은데 코를 포리 먹었는데 너 코를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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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해봐 말해봐 형 랩 해봐요. 랩 랩 랩 랩 빅스 사랑해 랩 해보라고요? 성정성 있게 속여봐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먹는 거야 빅스 빅스 안 되네 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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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할 것 같아 빅스 사랑해 몰라요 빅스 로디 빅스 사랑해 빅스 사랑해 했어 진짜 진짜 먹었어, 사라지네. 빅스 사랑해! 아! 아! 뺌옹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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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서 나는 소리 나볼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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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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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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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저 괜찮죠 형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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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스 사랑해! 아! 아! 아니야? 아니구나. 맛, 뭐냐 이거. 아! 아! 그냥 이거 목소리만 이렇게 내면은 더 진해지는 것 같은데. 우와 진짜 많다! 빅스! 아! 빅스 사랑해!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. 빅스 고맙고 앞으로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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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야 왜 이렇게 깜짝이야? 빅스 괜찮아요? 빅스 고마워. 괜찮아요. 빅스 고마워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앞뒤가 다르잖아. 그럼 난 이만. 앞뒤가 안 맞잖아. 어! 잠시만!